아 유혹됐다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먹을 건가 피자인가 아 이것도 먹어 결국에 먹네 진짜 진짜 짜부 오 살았어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지금 시크릿 브리지를 켰는데 문맨이 오고 있지 지금 벌써 5시 55분이 됐어요 일단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걸로 봐서 지금은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시카 또 내가 깨려고 그랬거든 일단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지금 56분이야 시간 내에 못 나가면 게임 오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바쁘네 프레디를 타고 댕겨야 될 것 같은데 57분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앞으로 갑자기 알레베터 타고 어디론가 가야겠어 반에서? 문이 열려있어 왜 아직은 여기가 있어? 일찍을 해야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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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관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좋은 기관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레거이 자 이제 바니에사가 대사를 치고 아직 문맨을 못 따라오고 있거든 됐어 컴백순 나간다 굿! 54분 도착. 슈퍼스타 도전가재 아 못나간대 그리울거래 아 뵐스유 예수 스테이 멈추느냐 떠나느냐 너는 갈 수 있겠죠. 아니면 너는 피자플렉스의 피자플렉스의 희망을 살 수 있겠죠. 바니의 희망은 다른 게 있겠죠. 스테이를 누르면 그레고니가 잡혀도 게임이 오바된대. 세이브를 못하는데 더 이상. 일단 떠나볼게 먼저. 미안 프레디야. 어 엔딩이 바로 나오네. 일단 도망쳤어요. 그레고리 혼자. 뛰어갔어. 바스 안에 들어가 있네. 아 추워. 아 실종됐어. 아 이게 완전 새드엔딩이네. 혼자 도망가보자. 프레디도 못 나오니까. 바니. 대박. 결국에 이 아이도 그러면 바니한테 잡혀가는구나. 별 하나. 이게 최악의 엔딩이네. 바니를 멈추게 하는 엔딩 하나 봤고 그냥 혼자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더니 그냥 길거리에서 자다가 바니한테 잡혀서 다시 그레고니도 실종이 되는 그런 스토리 같아요. 근데 신문 나오지 않나 신문? 아 이건 신문 안 나오네. 바니 잡는 건 신문 나왔거든. 피자 가게가 폐쇄됐다고. 그러면 마지막 다시 가서 이번엔 스테이. 스테이 한번 해볼게요. 어 바로 열도 나오네. 그러면 리브 안 하고 스테이 해볼까? 파티 패스? 파티 패스가 또 언락됐네? 이 안에서 또 다른 엔딩을 보는 거구나. 미션은? 미션은 똑같아. 탈출하는 거야. 시카 안 잡았거든? 세이브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한번 세이브 되나 볼까? 일단 문매는 남은 것 같고. 이봐 세이브 안 되잖아? 이제 죽으면 바로 아웃이야. 일단 파티 패스를 준 거 보니까 페이저 블라스터를 할 수 있고. 시카 잡으러 갈까? 시카? 지금 내가 몬티랑 록산을 록시는 잡았는데. 시카를 못 잡았으니까. 한번 내려가 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프레디 오라고 하자. 왔어?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 내가 너 때문에 6시간 지나도 안 도망가고 다시 왔잖아. 그지? 아무나 이렇게 배 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속 보이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시카는 어디로 가야지 있을까요? 지하에 있지 않았나? 지하 피자. 시카는 피자를 좋아하잖아. 어? 록산은 다니네 여기. 지하로 내려가야 돼. 피해서. 여기. 이리로 들어가서. 일단 프레디를 불러서 이제 근처에 있는 아이템들이 있으면 한번씩 먹어보자고. 무슨 아이템이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프레디를 업그레이드하니까 되게 좋다. 저기 상자 있잖아 여기. 근처에 있는 상자 정도는 먹어놓고 가야지. 멀리 있는 거야 뭐. 가다가 먹더라도. 근처에 있는 건 하나씩 먹어봅시다. 짜잔 프레디 페이스 셔츠. 좋아 일단 가자고 프레디야. 들어왔다. 일로 와. 이제 너랑 아주 프리. 프리하게 절대 죽지 않고 플레이를 해야 돼. 어 사라졌네? 어디 갔니? 프레디? 곰팅아. 나도 어디 갔냐 곰팅아. 와라. 너 때문에 내 집 남아서 이거 고생하고 있는데. 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충전은 되네. 충전했고. 여기 어딘가 치카가 있겠지. 아 근데 세이브가 안 되니까 죽으면 이제 여기서 다시 와야 되고. 안녕 치카야. 너 잡으러 왔다. 여기 있니. 있니 여기. 프레디야 여기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와봐라. 으시시하다 여기. 조용한데? 어? 냉동실이 있어? 꽁꽁 얼었는데? 춥다. 나가는 길이고? 어허 어허 어. 오케이. 제너레이터. 좋아. 미션 컴플리트. 자 이제 쓰레기 컴팩터를 키래. 쓰레기 컴팩터가 어디 있을까요? 어? 버튼. 프레시. 됐다. 이제 몬티 미스터리 믹스 볼링장 가서 몬티의 미스터리 박스를 찾으래. 그리고 이건 열리나 이제? 전에 안 열렸거든요 이거? 지금도 여기는 굳건이 닫혀있어. 과연 이 버튼은 뭐하는 버튼일까? 궁금하군요. 어 뭐야? 또 나가는 게 있어. 이리로 나가면 또 뭐 다른 헤딩 나오나? 해볼까? 아 궁금하네? 해봐 한번. 어? 이번엔 정문이 아니고 지하로 숨어서 도망간 거야. 흐흐흐흐. 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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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렁. 자동차를 타고. 어? 뭐야 분위기 좋은데? 엥? 네페소 로봇 투잖아. 막 필요없어요 이제. 탈출했거든요. 프레디가 같이 타고 나갔네. 록시가 머리를 흔들어주시고. 컴백 리얼 순. 부셔버렸어. 프레디 피자 가게 박살. 많이 달려서. 엉? 왜 그래? 아 프레디 배터리. 자네. 큰일 났네. 프레디가 가끔 자는 이유가 저래서 그렇구나. 배터리가 부족해서. 자동차 배터리로? 충전? 과연? 어? 눈 떴네. 자동차 배터리도 충전이 되네. 그러면 뭐 같이 살 수 있겠네 계속. 어? 해피엔딩이다 이거. 이거 해피엔딩이다. 별 두 개. 그레고니랑 프레디랑 탈출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 처음에 샛 엔딩 봐가지고 조금 꿀꿀했지만. 하여튼 해피엔딩 보기가 기분 좋아지네. 치카 잡으러 갔다가 뜬금없는 해피엔딩 봤어요. 메인 메가박스로 정문으로 탈출하지 말고. 지하로 탈출하면 해피엔딩이 나온다는 거. 하지만 난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어? 뭐야 노래 끊겼어. 갑자기 왜 손전등이 뜨지? 노래경 켜고? 뉴스. 파즈베어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얼굴. 프레디가 나가고 이제 하마가 들어왔네. 곰 대신 하마가 내 자리 차지했네 이거. 프레디 이거 자리 뺏겼네. 그리고 몬티가 메인으로 섰네. 요것들 봐라. 마음대로 서열 정리를 해. 웃기네. 좋아 다시. 만약 치카까지 잡아 봐야겠지요? 어디서 시작하려나? 여기서부터 네. 모닝. 볼링장 있다고 했잖아. 저쪽이죠. 모닝 볼링장. 이미 패스 티켓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알았다 아저씨. 아저씨 알았어요. 아 뭐야. 또 다시 사라졌네. 미스터리 박스 어떻게 해. 이거 전에. 어 눈 없는 록시 왔어. 대박. 눈빛다고 진짜 눈빠진 록시가 올 줄이야. 어 근데 여기 안 들어가진다고? 아 내가 파즈블라스터. 이거를 전에 했을 때는. 저 티켓을 얻을 수 있어요. 보니 볼륨은. 근데 지금은 내가 몬티로 다시 해야 했기 때문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파이즈 블라스터를 다시 해야 돼. 순서가.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록시 누나 하이여.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록시네. 일단 록시는 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잘 들어. 근데 발소리를 듣고 좀 온다고. 여기인가요? 입구가. 굿. 다시 왔어. 파티 패스 얻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 띵띵띵띵띵. 재방문. 노엔트리. 여기는 경비실인가 보다. 경비실 쪽에 상자가 있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록시 키체인. 보안. 보안배지. 보안배지 레벨이 몇일까? 7레벨. 7레벨으로서. 이게 아마 몬티 미스테리. 아 이게 볼링장 티켓. 그리고 이 블라스터에서 이제 이 미니게임을 하게 되면. 총을 얻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저장이 안 돼서 이제. 시카 불렀네. 일단은 저장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갑시다. 얻을 것만 없고. 블라스터는 내가 전혀 한번 깼기 때문에. 이제 보니 볼링장으로 가는 거지. 충전소 있으면 프레디에 충전을 좀 해야겠는데. 이런 홀에는 프레디 충전소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손님들이 다니는 데니까. 애니메토리스가 다니지 않게 원래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홀에 충전소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있네. 충전해야지 그럼. 땡큐네. 홀에 그냥 대놓고 애니메토리스 충전소가 있어. 좋아. 알았어요. 보안 8시. 충전 좀 하고 갈게요. 사진 한번 찍고. 이제 들어갈 수 있지? 너는 뭐 이제 들어오냐? 기 팔랑팔랑 거리면서? 뭐 하냐니? 거기 뭐 있어? 거기만 자꾸 주시하니? 걸로 뭐 어떻게든 가려고 그러네? 어? 또? 희한한 녀석이네. 이제 여기서 미스터리 박스를 찾아야 되는데. 상자 같은 거 있으면 상자도 한번 봅시다. 프레디의 눈으로. 일단 근처에는 없네. 멀리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나 여기 안 와봤나? 여기 왜 낯설지? 여기 안 와봤었나봐. 지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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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서커스베이비 누나. 누나가 여기 서빙하고 있었어? 알바에? 오마이네? 여기 로봇 돼가지고? 그럼 누나 온 김에 한번. 여기 민트 초코칩 하나만 줘. 175달러. 아이스크림도 있네. 프레디. 프레디 크림. 뭐 이런 거. 우와 맛있겠다. 엄청 크기 주네? 나왔다고 이거 서비스 주는 거야? 오 모든 프레디의 쓰레기통은 여기 다 모여놨다. 분리수거용으로 괜찮은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치카 맨날 먹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잘용 쓰레기. 록시는 뭐 해야 되나? 반품, 회수 이런 거? 택배. 좋다. 어? 여기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팬더? 어? 상자. 자. 과연 뭐가 있을까요? 나이스. 아 여기 몬티 미스터리가 있구나. 나 왜 이거 먹었다고 생각했지? 여기 처음 와보는데? 이제 치카를 잡으러 가면 되겠구나. 내가 바삭바삭하게 잡아줄게 치카. 크리스피로. 어? 상자 또 있어. 골든 몬티. 뭔가 골든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걸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거든? 볼링장에는 이걸 얻으러 오는 거야. 치카 인형이 있네. 역시 먹는 거에 치카는 안 빠져. 아 여기 아이스크림을 여기서 푸는구나? 베스킹 쏘리온 같아.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슈팅스타 주세요. 뉴욕 치즈 하나 주세요. 누구한테 안 올릴 기지? 아 맞다 엘리뇨. 갑자기 생겨놨다 이름. 엘리뇨. 엘리뇨인가 헬리뇨인가? 혹시 상자 있나 보다. 저기 상자 하나? 이젠 록시의 눈을 가졌거든. 다 투시해서 보이거든. 생겨놔도 이제 안 돼요. 다 찾아버릴 거예요. 빠밤! 보니 플러시. 뭐야? 계속 없다가 왜 엔도가 갑자기 나와? 다시 구해야 되잖아. 지금까지 아이템 싹 다. 아... 이제 아이템을 뭐 죽고 이런 거보다 얼른 나가야겠어. 자, 몬트 얻었고 이제 가면 되는 거야 치카한테. 치카 제부르게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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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원래 보안 로봇들이 막 많았었는데 희한하게 이제 없단 말이야? 사라졌어. 원래 여기 보안 로봇이 있었거든. 여기 있다. 이제 이거를 켜고 다시 주방으로 와서 트래시를 누르면 되는 거야. 여기. 치카가 유혹을 할 만한게 필요하대 치카가 유혹을 할 만한게 필요하대 야 이거 또 먹어? 결국에 먹네 진짜 압사 되겠다 치카야 어? 세부치 고기 돌아가는구만 용감한데 밀어버리네? 그리스도야? 오 마이 지가 짜부 오 살았어 오 마이 와 여기 완전히 쓰레기 폐기장이네 치카야 완전 대자로 뻗었어 치카 불이 없어졌고 보이스박스를 얻으면 되는거야 보이스박스 불이랑 보이스박스 같이 얻었다 도전과제 달성 스피크 노 에빌 제너레이터 3개를 킬해 프레디 안와 죽으면 이것도 다시 해야되는거 싫어요 또 페이즈 블라스트 갔다가 보니의 볼리장 갔다가 또 여기까지 오기 싫다구요 네 싫어 저기 뭔가 반짝거리는데? 뭐지 저거? 뭐있어 어메 뭐냐니? 하하하하 머리만 있어도 살아있어 퍼펫 보안 로봇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 지하 3층이야 그나저나 제너레이터는 어디있을까? 불빛있다 아 저기 하나있다 어? 얘도 박살 눈은 어디 눈이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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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돼있어 충전하다가 박살났나봐 충전기에서 충전하고 있다가 하나 근데 치카가 안와 그치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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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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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사진찍었지? 뭔가 많이 고장났어 지금 지카 상태가 안좋거든? 어 열린다 아 일로도 가는길이 있네 헬멧 망치 얼레데로 하면 세이브를 할 수 있는건데 세이브를 못해 어? 저기도 열리는 데가 있다 뭐야 엄청 넓어 지하가 아 제너레이터를 열어서 이 문을 열고 나가는거야 발전기를 켜고 문을 열고 이런 방식인거지 헉 이거 뭐야? 아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 더미에 뭔가 보안 로봇이 몸이 막 사이사이 박혀있어 오 신기하네 뭐야 왼쪽 왼쪽 오른쪽 발소리나는데 여기 앞에 있다 와우 이게 진짜네 문건판이 엄청나게 안보이는데 아 있다 찾았다 굿 라스트 원 다시 문 닫혀있던 데로 가야되는거야 하지만 치이카가 쉽게 보내줄리가 없지 아 저게 괜찮은 않은데 이 녹색줄이 뭔가 있는거 같아 뭐야 내려가라고? 구집에 내려가라고 해 다리로 가면 되는데 아 못봤던데다 여기 여기 뭐야 아 지하통로 뮤직맨 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됐다 열렸다 아 이 녹색줄을 잘 따라가면 되요 길은 오마이 어두워 열렸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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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고주파음이 나 0번 뭐야 얘 또 왜 뭐있어 왜있어 이거 얘가 부르잖아 보자질한다고 얘가 이거 뭐 집에 번개가 그려져있지 아 여기도 숨을 숨는데 길타 한번 쓸까 쓰고 올라가자고 와 엄청 넓다 뭔소리야 지금까지 봤던 애니메토웨스 판들 중에서 몬티나 울프보다 치카가 제일 넓네 사진 충전되야돼 이사만소리나 괴물이 맞고있는거 아니겠지 아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 길 딱 맞고있어 오고 뛰어 아 이게 맞고있어 이거 이룰줄 알아다 나이스 탈출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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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한거야 자 미션 어 따라오잖아 오마이 계속 따라오려나 본데 오 뭐야 자 미션 업데이트 파츠와 서비스로 가서 프레디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대 요기까지가 치카판 치카 보스판이었던거 같아요 근데 웬 메모지가 이렇게 많아 ground up only 크고 싶었을 뿐이야 요기에 잡혔던 애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보게되면 꺼내달라고 뭐 가족한테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 뭐 이런거 있었고 집을 떠나고 싶었다 뭐 이런거 있었고 여기가 하루하루 쓴거 있고 요기에 잡혔던 무수한 아이들의 영혼이 이 보안 로봇 얘한테 들어갔나보다 그래서 얘가 퍼펫처럼 된거지 보안 로봇 랑은 또 다르잖아 그죠? 그거 같애 이봐 이봐 애들 모여서 생일파티 했어 얘는 볼룸보이 셔츠를 입었고 펄커스 베이비 엘리뉴 가운데는 그냥 사람 같고 어 되게 좋은거 줄거 같애 올드포스터 기대했지만 올드포스터 하나 주네 파츠와 서비스로 가서 프레디를 업그레이드 해봤자 내가 세이브가 안되기 때문에 거의 무용지물이긴 한데 프레디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풀루 여기도 원래는 안열렸었는데 이제 열리네 이렇게 열리는거구나 여기도 보안 로봇도 많았거든 어 맞네 아직 됐다 여기서 이제 나가면 되겠다 뭐야 뭐야 뭐 있어 아직도 아 치카 왔어 아 아 아 프레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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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레디 나 놀래 아 프레디 야 놀래기 마지막 야 아 아 아 아 목숨이 없으니까 진짜 쫄깃쫄깃쫄깃하네 프레디 불러서 가자 또 혹시 뭔가가 갑자기 갑툭튀할지 모르니까 아까 엔도처럼 뭐지 이거 아 이거 또 상자가 궁금하게 여기 있어 뭘까요 피나타 몬티에 피나타 안녕하세요 록산 누누누나 님의 누나의 눈은 내가 가져갔지요 아주 잘 보여요 투시가 잘 되고 그게 시력이 좋은지 몰랐어 누누누나의 눈이 내려가자 프레디야 너의 이제 보이스와 입까지 내가 다 고쳐줄게 너는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란다 너 주인 잘 만난 줄 알아 내가 이 고생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다 해주잖니 역시 애완동물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거든 얼른 와 뭐지 너도 알고 있지 자 업그레이드 보이스 박스 이제는 아 가슴이구나 가슴 넥타이를 풀고 Sam 가슴을 열고 가슴을 활짝 열고 Dan Throat wires to continue It is important that you match the pattern correctly 으음 으음 맞아 딕 딕 딕 딕 굿좌 죽으면 다시 와야 되거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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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이번에 어 치가 잡았고 업그레이드 하는거는 다음 파트로 이어서 업그레이드 하고 엔딩이 또 여러가지 있다니까 다른 엔딩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가 안되니까 멘탈이 바사삭이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